주간 검색종목 TOP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 취업 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의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SOIL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급락장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를 완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IL은 정유주죠. 정유주의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유가, 두 번째로는 정제 마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유리하게 움직였어요. 국제유가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했죠. 사실 지금과 같은 속도의 유가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합니다. 달러가 약한 것도 아닌데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확실히 오버슈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게 뭐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자재 중에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다 올라갔어요. 구리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유가도 마찬가지고 기타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에 보시면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사실상 다 올라갑니다. 곡물 가격도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도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오펙이 증산 속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이런 언급들이 유가를 조금 더 상승시킨 계기로서 작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고차액이 남으니까 SO1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제 마진이죠. 코로나19 직후에 급락했던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O1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좋아서 우상향을 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지금과 같은 상승은 약간은 과도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리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만약에 유가 상승 추세가 여기서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SO1에서도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SO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차익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꺾인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고 정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 약간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아시아나항공과의 결합 심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이제 180도 반대 기사도 또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두고 경쟁 제한성 완화 언급이 나왔죠. 통합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은 어쨌든 진행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어? 이거 기업 결합이 안 되나? 혹은 시간이 좀 많이 끌리나? 이런 의문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로 솟아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좀 결합되면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대한항공도 대형항공사고 아시아나항공도 대형항공사죠. 대형과 대형이 결합하면 초대형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항항공에도 아시아나항공에도 중요한데 약간 결합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락을 적가면서 기회로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동안 대한항공도 보시면 어때요? 시장을 상위하는 아웃퍼포먼스 성과를 꾸준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언제든지 커질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위치에서 주가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는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항공주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뭐죠? 환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가입니다. 원화는 어때요? 약하죠? 달러가 강합니다. 유가는? 유가도 강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항공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도 조금씩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 진짜 이제 개인 취재자분들의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게임주 위메이드가 요즘에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르4라는 게임이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좀 걸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유명한 이슈는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비덴트가 게임에서 위메이드로부터 800억을 투자받아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죠. 지금 비덴트는 뭐죠?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비덴트와 위메이드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위메이드 역시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로 분류가 된 그런 모습이고 게임 내에서의 가상화폐 채굴이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위메이드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상화폐 가격이 연동되는 종목이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이 대표적이잖아요. 최근에 하락했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 위로 크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회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이 꺾이니까 가상화폐 시장으로 개인 투자 자금이 갔다. 이런 언급들도 있어요.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위메이드도 이제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급등락을 보여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타 타이밍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가 한 번 정도는 시도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금 게임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P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 얘기가 나와서 NC소프트를 다시 한 번 가지고 왔어요. NC소프트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NC소프트의 혁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금 체계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현저하게 유저를 빨아먹는 정책으로 욕을 많이 먹었었던 NC소프트가 이번에 리니지 M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리니지 M 게임에서 과금 시스템을 많이 개편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용옥의 무료화입니다. 아데나로 살 수 있겠다는 사실상 무료인데 기존의 월 5만 5천원 사실상 거의 정액처럼 느껴졌던 이 요금제를 무료화로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NC소프트가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지 못했던 개인 거래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 유저들의 돌아간 마음을 다시 리니지로 불러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아직도 게임 게시판 가보면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슈니까 두고 봐야겠죠. 3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만 NC소프트의 이런 변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변화한 건 아니고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유저들한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이제 변화라는 걸 추구한 것 같은데 이 변화가 나름 파격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먹혀들어가면서 좀 더 유저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면 실제로 이제 주가 반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유저의 떠나간 민심을 여전히 돌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자전도 이탈시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리니지 W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표 게임, 여전히 대표 게임인 리니지 M에서 이렇게 바뀐 과금 체제가 유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게임사의 이런 바뀐 정책들에 대해서 유저가 호응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주가의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소프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게임 커뮤니티에 가셔서 여론의 흐름을 좀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역시 이번 주 개인 투자 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왔던 종목입니다. 덱스터인데요. 덱스터 제가 이 시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AR, VR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고 VFX, 특수효과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업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한 며칠에 걸쳐서 하나씩 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흥행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요.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K-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 K-콘텐츠는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아요. 하지만 파급력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계 자금이 K-콘텐츠로 유입될 수 있어요. 지금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 뜨겁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 무겁던, 엉덩이 무겁던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종목까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VR, AR, 콘텐츠, 영상, 특수효과 이런 쪽까지 메타버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인데요. K-콘텐츠 관련된 열풍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주도 넓게는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TOP5 5종목 살펴봤고요. 장중에도 종목에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실력을 향상시키고 종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저와 함께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에서는 저의 풍부한 교육 자료들, 그 다음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